두뒤는다 하늘정도 깨끗 갈수록 쟤도 잡아야되니 두대 때려놨기 때문에 두대 때려 드링크를 안먹었다 쟤 뭐야? 서클도 가야될 서클 진짜 어렵다 끔찍한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 차타고가라고 괜찮은데? 서클 아프겠지? 수몰됐어 수몰됐어 물에 잠겨서 안돼 조졌다 여러분 이거 아니지 오더가 왜그래 아깝다 잡을만했는데 피가 너무 없었다 하... 아 이거 안으세 편집하네 랩 수정 수정 지구 지구 비행기가 나는 빵빵하는 거 싫어하는데 이거는 만나면 반갑드는 빵빵이야 이거는 좀 내가 싫어하는 빵은 이거야 이게 싫은 거고 이거는 뭔가 좀 반갑드는 빵빵 와 차 4대가 보이는데 맞아 이게 먹을 수 있는 거 맞나 다섯 대? 아 자네 여섯 대? 그냥 누가 먹을 것인가 이걸 뚫고 먹으면 살아 살긴 사냐? 너무 먹고 먹고 못 가지 다 죽었나? 다 죽었나? 해치웠나?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 보급 인기 미쳤다 미쳤다 이걸 내가 먹어?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와 아따 잘 쓴다잉 와 얘 왜 이렇게 잘 싸 도망가 SR인데 이거 다 맞춰 그것도 움직이고 있는데 너무 어색하게 차가 서 있는데 낚시하고 싶다 이렇게 차가 없는 도로에서는 이렇게 낚시하면 무조건 당할 듯? 저 차 원래 없던 거 아니야? 차 없지 않았어 도로에? 쟤도 낚시하나? 내가 타고 온 차는 UAZ 여기 있는 건데 이게 내 차고 뒤에 타고 있는데? 하하하하하 이것 봐 뒤에 타고 있어 하하하하하 이것 봐 원래 차 없었잖아 어 양용이는 좀 변수인데? 가까이 가서 10호?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쉬운데? 도망간다 이번 판 뭔가 좀 흥미진진한데? 보급에 5명이 오질 않나? 내가 차 낚시하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차 낚시하고 있지 않나? 아니 분명히 내가 차가 도로에 한 대도 없어서 빨간다샤로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걔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라 이 소름... 소름이 끼치는... 보급? 보급 뒤에 사람 있는 거 아냐? 어.. 아무도 안 먹으러 오다니 헉! 엄마 왜 털려있어 이거? 털려있는 게 아닌가? 뭐야 이거 보급이 왜 밑에 밑으로 내려가 있지? 털려있는 거 아냐? 아하... 보미나 봐... 아... 파마스 먹지 말 걸... 이 판 재밌었는데... 아멘 아 깜짝이야 얘도 판토버스트를 안 마주치는게 개소름기지 나도 집중하느라 잠잠고 있는데 나이스 4킬 이 정도면 와있지 없는거 아니야? 가도 되는 부분? 어휴 차타니까 조금 숨이 쉬어지는구만 나이스 4킬 뭐야 얘는? 하하 아쓱해 꽁키해 먹을 수 있을까? 물어 죽는거 아니야? 눈치좀 먹어 먹어 사람 본거 같은데? 양농이? 뺐고 하하하하 낙하산 흐아 하하 으흐 아 으흐 으흐 으흑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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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으으 무서워요 한바퀴 시다 와야겠다 소개 좀 아 짱 기름도 없는데 내가 딱 들어가는 데까지만 타야겠다 이젠 집에 짱 바뀌고 싶은데 이 집도 정했다 집이 걸리면 집에 있는 게 안전하긴 해 내가 가는 베란다에만 없기를 저쪽은 문이 알려있지? 이걸 사라 양용이 아직 피도 많아 양용이 나이스 벌써 9킬인데? 이제 킬하지만 마지막 1킬만 노린다 아 먼저 헤드샷 헤드샷 어떻게 하지? 헤드샷이 중요한데 SR를 들어야 되나? 지금이라도 탁 이 학반 갈때도 예술로 가는구나. 속상해. 진짜 속상해. 속상해. 속상해.